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기출문제하고 요약집하고 준비하시고요 자 오늘은 등기촉탁 등기절차 개시서부터 할겁니다 자 우리 교재 요약집 먼저 볼게요 요약집 자 요약집 페이지 81페이지 자 81페이서부터 자 촉탁 들어갈거에요 어 이거 뭐죠 왜 리모컨이 여기있죠 네 그죠 자 자 여기서부터 그죠 자 등기절차 총로입니다 총로 자 등기관이 등기부를 쓰는거죠 등기절차 개시됩니다 자 왜 개시되냐 원칙적으로는 신청이 있어야 되구요 자 예외적으로 촉탁 다음에 직권명령 이렇게 해서 네가지 개시절차가 있어요 자 요거 네개 외웁니다 신청, 촉탁, 직권명령 그랬죠 자 그러면 신청은 누가에요 당사자 당사자가 등기신청하러 어디가요 등기소 가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죠 당사자가 등기소에 갑니다 자 당사자가 자 법원에 가면 당사자가 법원 가가지고 그죠 판사님 등기해주세요 네 자 법원에 가면 당사자가 등기소에 안가고 법원에 가면 그놈이 정신이 나갔나 자 법원 가서 신청을 하면 자 법원 가서 신청하면 법원이 뭐에요 법원이 뭐에요 법원이 뭐에요 네 광공서 자 광공서가 대신 처리를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광공서가 어디가서 등기소 가서 광공서가 등기소 가서 뭐한다 촉탁한다 그렇죠 자 다시 당사자가 당사자가 신청하는 건 꼭 등기소 가서 신청을 해야 신청 등기라고 그래요 자 당사자가 법원 가서 신청하면 뭘로 빠져요 촉탁으로 빠져요 그렇죠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만약에 자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제 땅을 살라 그러죠 까먹었어요 돈 많이 벌면 뭐라고 땅 사라고 땅 살 돈이 조금 모질라가지고 그렇죠 경매로 알아봤어 경매 그랬더니 딱 돈에 맞는 게 하나 걸렸어 그래가지고 경매 이제 금액을 써냈죠 써냈더니 내가 제일 비싸게 써냈어 그렇죠 남들은 다 1억 써냈는데 난 5억 써냈어 그렇죠 기분이 어때 그래 그게 또 의외로 또 격락받는 사람 엄청 좋아합니다 또 실제로 해보시면 뭐 장난 아니에요 이게 따다 이러면서 막 내가 1등 이러면서 되게 좋아요 또 되게 비싸게 내면서 그래서 5억을 넣었어 그렇죠 입금했죠 언제부터 내 거 입금은 줄 그렇잖아 경락대금 만납시 경락대금 만납시 그렇죠 자 돈 냈어요 돈 경락대금 5억 내가 딱 집어넣으면 내 거죠 등기부에 내 이름 써있어 안 써있어 안 써있지 이거 어떻게 등기 무슨 등기 무슨 등기 등기 목적은 소유권이죠 소유권 내 이름으로 소유권 해달라고 그러는데 돈 냈다 그렇죠 어디 가서 어디 가서 법원 가서 법원 가서 법원 가서 법원 가서 돈 얼마 냈어요 그건 또 안 꺼먹었네 5억 법원에 5억 냈잖아요 그렇죠 법원 가서 뭐라 그래 자 뭐라 그럴까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 소유권 이전 등기 촉탁 신청을 등기소에요 법원에요 법원에 법원이 돈 냈잖아 법원이 돈 받고 저거 맞다 어디로 보내 등기소로 등기소로 뭐해요 촉탁한다고 그렇죠 그럼 내 이름으로 소유권 저 등기 들어오겠지 그렇죠 그러면 이제 그 토지는 내꺼 되죠 거기 원래 걸려있었던 뭐 가압류 가첩은 저당권 다 어떻게 해 말소 말소 무슨 말소 촉탁 말소 촉탁 말소 그렇죠 전부 다 어디서 해줘야 돼 법원에서 해줘야 돼 경매 관련된 걸 전부 다 자 법원에서 해준다고 자 어디다가 등기소에다가 여기 경매로 넘어가서 얘꺼다 이제 다 줘 다 해준다고 자 무슨 등기에요 촉탁 등기에요 그렇죠 자 신청 등기가 되려면 당사자가 어디 가서 해야 돼요 등기소 가서 해야 돼요 당사자 신청은 이제 아니까 자 당사자가 신청 어디 가서 해야 되냐 거기까지 봐야 돼요 자 당사자가 신청 어디까지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하는 거예요 법원으로 법원으로 이제 돌아가게 되면 그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다 그렇죠 관공서 자 국가나 지자체가 껴가지고 등기소에 이렇게 얘기해준다 그럼 전부 다 촉탁으로 처리합니다 경매 절차 관련된 건 전부 다 촉탁 그래서 소유권 전액이 내 이름을 해주는 것도 촉탁이고 관련된 건 다 지워주는 것도 여러분 기분상 확 직권 이루고 싶잖아요 그걸 다 노리는 거예요 다 촉탁 그렇죠 경매 관련된 등기 전부 다 촉탁 등기 촉탁 등기 뭔가 이렇게 확 직권말소 하는 거 뭐 있죠 확 직권말소 해주는 거 뭐 있어요 직권말소 직권말소 확 지워줘 깨끗하게 싹 닦아줘 그리고 뭐 있어요 예 그러니까 싹 직권말소 해주는 거 관할 위반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경우 직권말소라고 했잖아요 또 자 가등기를 순위를 잡아놨는데 중간에 누가 들어왔어 들어올 수 있어요 내가 본등기 하면 경매들 어떻게 직권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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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본 적 있죠 자 여기까지에요 직권말소 가처분 들어왔어요 가처분 가처분 처분 금지 가처분 가처분 걸어놓고 승소하면 내 가처분 등기 침해하는 제3자들 어떻게 그건 직권말소 아니야 그건 단독신청말소 거기서 이제 당하는 거예요 단독신청말소에요 자 다시 지금 이제 외우고 시작합니다 외우고 시작해요 쓰지 말고 쓰지 말고 뭘 써 쓰지 말고 가등기 본등기 하면 직권말소 수용하면 직권말소 직권말소 가처분 걸고 승소하면 단독신청말소 뭐 당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경매 절차에서 다 지우는 거 촉탕말소 자 여러분 위해서 하나 정리해 드릴게요 자 이 경매에서 촉탕말소하는 거 우리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소멸한다고만 나올 거 소멸한다 근데 등기에서는 촉탕말소인데 우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가처분 걸고 승소하면 어떻게 해요 단독신청말소 그거 외우고 있어야 돼요 가처분 걸고 승소하면 단독신청말소 가등기 걸고 본등기 하면 직권말소 수용해서 단독신청 집어넣으면 직권말소 자 이 정도 외울 수 있죠 외울 수 있어요 열심히 쓰지 말고 어디다 쓰는데 왜 쓰는데 뭐라고 쓸 건데 어떻게 쓸 건데 걱정돼 죽겠어 뭐 볼편만 잡으면 걱정돼 저기다 뭘 쓸까 아 진짜 큰일 났네 엉뚱한 거 쓴다 가처분해 놓고 아 뭐더라 이러다가 직권말소 쓴다 그럼 나는 이제 뭐가 돼 네가 쓰라 그랬잖아 모르는 거 안 되냐 처음처럼 쓰지 말라 그랬어요 이따 나올까 안 나올까 나와 다 나와 다 나와 다시 미리 생각해 놓고 짜증기 가자고요 지금은 촉탁이 뭔지 봤어요 신청와 촉탁 비교한 겁니다 신청은 누가 당사자가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촉탁은 누가 관공서 국가나 지자체 관공서란 말이죠 국가기관 법원 같은 데도 국가기관이잖아요 국가예요 국가 그다음에 경기도 김포시 다 지자체죠 얘네들이 등기소에다가 뭐한다 촉탁한다 둘 다 등기소에 가는 거예요 가는데 누가 가냐가 다른 겁니다 신청도 없고 촉탁도 없는데 등기 될 수가 신청촉탁 다 없는데 등기 될 수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등기관 신청촉탁도 없어도 알아서 하는 거죠 등기관이 기본적으로 일을 많이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조금 하고 싶어 근데 왜 할까 조금 하고 싶은데 왜 굳이 신청촉탁도 없는데 할까 법에 써있어 법에 딱 명시가 돼 있어 이건 네가 이때 나서야 된다 써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관 직관 등기는 아무 때나 하겠어요 법에 있는 경우에만 하겠어요 법에 있는 경우 그러면 출제자가 문제를 내기가 좋게 서시겠어 법에 딱 딱 있다니까 이거는 문제 네가 좋겠어 나쁘겠어 좋겠지 뭘 나쁘거든 좋지 법에 딱딱 써있는 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에요 법에 딱딱 써있을 때 뭔가 응용해서 내기를 요즘 출제자들이 어려워요 요즘 출제자들도 약간 수능 세대인가봐 이게 지금 잘 안되다 봐 그래서 어쨌든 요즘에 출제는 어쨌든 법에 딱 규정된 거 위주로 출제된단 말이에요 직관 등기는 문제들이 딱 좋단 말이에요 법에 딱딱 써있다고 명령 등기는 딱 한 4개 있는데 이거는 요즘 잘 안나옵니다 거의 너무 뻔하기 때문에 이 정도 내면 다 맞출 거라고 생각하나봐 그냥 가서 얘기해주고 싶어 하면 내보라고 많이 틀린다고 그죠 근데 잘 안나와요 그러면 이제 기본 원칙이 뭐예요 신청 촉탁 직권 명령 그럼 뭐가 잘 나오겠어요 촉탁하고 직권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원칙은 다 신청이고 됐죠 4가지 딱 틀이 잡혀야 돼요 자 신청 누가 한다 당사자가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여기까지에요 제가 지금 4가지 게시 절차를 가지고 지금 지난 11월서부터 여러분한테 계속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거예요 계속 주입식 처음에는 신청 신청 얘기하다가 촉탁 직권 명령 조금씩 벌리고 그리고 당사자가 신청한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자 이번 달에 와서 드디어 당사자가 등기소 가서 신청한다 여기까지 우린 다 계획이 있어 1년 내내 계획이 있어 그러니까 한 번에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몇 달에 걸쳐가지고 계속 범위를 얽혀가면서 주입식 교육을 하는 거예요 한 번에 다 가르쳐지 모르잖아 지금도 몰라 근데 보니까 자 신청 누가 한다 당사자가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자 촉탁은 누가 한다 관공서가 어디 가서 등기소 가서 법원이 관공서야 걔가 걔가 관공서야 등기를 어디 가서 얘기해요 등기소 가서 얘기해야지 자 둘 다 등기소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안 갔는데 등기소에서 직권을 하는 거지 됐죠 여기까지 뭐 직권말소야 직권 많아 직권 변경 직권 경정 직권보존 직권말소 직권말소 회복 별거 다 있어요 직권 됐어요 그래서 이거 신청 촉탁 이거부터 일단 구별할 거예요 자 촉탁부터 할 겁니다 자 촉탁은 누가 한다 관공서 자 관공서 하는 거예요 관공서 관공서 누구요 국가나 지자체 자 국가나 지자체죠 자 경매 절차 법원이죠 법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임차권 등기 명령 자 이거 어디 가서 신청해 법원 가서 신청해 신청 등기여 명령 등기여 촉탁 등기여 촉탁 등기 자 촉탁 등기 이 송단 말이에요 촉탁 등기 법원 가서 신청하면 뭐라고 그랬어요 촉탁을 했잖아요 촉탁 걸면 걸려 그냥 걸면 걸려 그죠 촉탁 등기라고 그죠 요거 냄새 잘 안 나니까 조심하시라고 그죠 됐어요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촉탁 얘기 좀 몇 개 할까요 자 소유권 이전 등기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등기소 가서 자 너도 신청 나도 신청 공동신청 됐죠 공동신청 자 소유권 이전 등기니까 이 사람이 권리자 이 사람이 의무자 됐죠 너도 신청 나도 신청 공동신청 근데 이 친구가 관공서래 관공서래 예를 들어서 김포시래 김포시 가진 부동산은 일반인이 사 그럼 신청해 촉탁이요 똑같아요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고 자 권리자요 그죠 똑같이 가죠 이번에는 얘가 김포시래 관공서래 관공서 일반인 공동신청인 줄 알았더니 한쪽이 관공서래 그럼 신청 등기로 처리해요 촉탁 등기로 처리해요 네 신탁 신탁 그럼 어떻게 다시 그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신탁 이런 거 자 보세요 공동신청이지만 일방당사자가 관공서래요 신청이다 촉탁이다 관공서는 등기관이랑 친해 안 친해 친해 친하면 뒷골목 가서 뭐한다고 그랬어 쏙딱쏙딱 한다 그랬지 무슨 등기예요 촉탁 등기 촉탁 등기 됐죠 여기 친해 안 친해 친해 친하면 무슨 등기 촉탁 등기 자 촉탁 등기 여기 보세요 자 국가나 지자체가 뭐라고요 등기 권리자 그럼 뭐한다 촉탁한다 자 대신에 막 가면 안 되고요 의무자의 승낙 정도는 받아와야 돼요 그렇죠 자 원래는 승낙만으로는 안 되는 건데 촉탁이라서 봐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여기 보세요 자 국가지에서 뭐해요 의무자 그럼 권리자 청구받아서 어떡한다 촉탁한다 자 이거 촉탁 촉탁 자 촉탁인데 일반 신청이랑 똑같죠 그래서 이거는 공동신청으로도 자 할 수가 있다 둘 다 가능한 거예요 신청 촉탁 다 같이 가는 건데 원칙적으로는 촉탁으로 보셔야 돼 친하니까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자 관공서가 의무자예요 자 의무자는 장롱에 뭐 있어야 돼 등기필 정보 자 등기필 정보 낼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안내도 해줘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인감증명 낼 필요가 없어 안내도 해줘 봐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함정 들어갑니다 자 관공서가 권리자죠 권리자 그렇죠 자 인감증명 낼 필요가 얘는 관공서 아니잖아 인감증명 낼 필요가 있어 자 등기필 정보 낼 필요가 없어 저의 삼청이에요 자 등기필 정보는 이러나 저러나 촉탁이면 안 냅니다 아시겠죠 자 인감은 불공평하게 돼 있어요 네 자 등기필 정보는 어떤 경우에도 촉탁이면 안 낸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한 두 개 더 있는데 여기까지만 할게요 일단 일단 근데 자 얘네 색깔 좀 바꿔놨죠 얘네들은 신청으로 안 돼 얘네들은 신청을 처리하면 안 됩니다 이건 무조건 촉탁으로만 하게 돼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꼭 촉탁으로만 해 이런 것들이 있어 촉탁이 크게 두 가지란 말이죠 자 이제 앞에 보세요 자 완전 다른 얘기란 말이죠 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러 자 어디 가요 등기소에 너도 신청 나도 신청 공동신청 그랬죠 자 여기 등기 권리자 등기의무자 그래서요 자 등기부에 누가 써있죠 A가 써있는 거예요 자 이거 자 요거는 이제 제가 이름 바꿨죠 이름 바꿔서 이 사람은 유재석이라고 그랬고 이 사람을 박명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유재석 건데 자 박명수가 사귀를 했단 말이죠 근데 얘가 등기소에 안 나타나 안 나타나면 어떻게 법원으로 가요 법원 법원 가야 돼 법원 법원 가서 소송을 제기하죠 소송 제기하면서 우리 둘이 썼던 계약서 내밀면서 판사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제가 지금 계약서 쓰고 내가 돈 다 줬는데 등기 협조가 안 한다 그럼 어떡해요 얘가 이겼어 이겼어 뭐예요 승소 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 승소한 등기 권리자는 단독 신청할 수가 있다 자 단독 신청해서 2번하고 박명수 써버리면 되잖아요 지금 소유자는 유재석인데 방금 쓰려고 소송에서 승소 판결 나올 때까지 금방 돼요 오래 걸려요 오래 걸리지 오래 걸리는 동안에 가만히 있어요 얼른 팔아버리지 그죠 예를 들어서 누구죠 김구라 김구라한테 팔아버렸어 자 그러면 등기가 2번하고 김구라라고 넘어올 수가 있잖아요 얘가 아무리 승소를 해도 누구한테 이긴 거예요 유재석한테 이긴 거지 이 승소 판결을 가지고 김구라한테는 써먹을 수가 없어 그거 어떻게 해요 김구라 상대로 또 소송해야 돼 그럼 이게 뭐예요 얘가 아무것도 몰랐던 애래 그거 어떻게 해 선의의 제3자래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어 없어 그건 모르지 그때그때마다 다르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게 뭐 있어요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뭔가 비통에 또 비통 작사가 뭐 그딴 거 있어 제3자한테 대항 안 되는 거 제3자한테 대항 되는 거 뭐 있어요 제3자한테 대항 되는 거 절대 무효 이런 거 그건 뭐 있어요 103조 103조 맞아 103조 또 104조 103조 몇 분이 눈꺼봐요 103조가 뭐야 이러고 있다 지금 절대 무효 있잖아요 걔네들은 제3자가 뭐가 없어 다 그치야 또 취소 중에 절대 취소하는 거 그러니까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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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에 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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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다 취소해버리잖아요 제3자가 뭐가 없어 이거는 그렇죠 그리고 제3자한테 다 주장되는 게 있고 제3자는 선의라고 보호되는 게 있고 선악 불문하고 보호되는 것도 있죠 명신탕 명신탕 그런 거 해제해 버릴 때 처음 듣는 거 같아 괜히 그냥 끄떡끄떡 하는 거 같아 지금 됐어요 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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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하고는 거기까지만 할게 제3자가 보호가 된다면 어쩔 수 없이 따로 소송을 해가지고 이기든지 해야 되는데 제3자가 보호되면 소송에서 질감성이 높아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얘는 소송에서 이길 때까지 보호장치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유지사 이 상태에서 법원 가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좀 보호가 필요합니다 임시로라도 딴 데 팔지 말라고 자 가처분 좀 걸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건 돈이 아니라 저 부동산입니다 자 만약에 돈을 원하는 채권자라면 가압류를 걸어달라고 그래요 가압류는 돈이 나온다 얼마짜리 채권이다 이 나오고요 이거는 돈 문제가 아니죠 그 집 딴 데 팔지 마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둘 다 처분 제한이에요 가압류가 됐건 가처분 됐건 자 가압류 가처분 자 여기 돈이 나온다 안 나온다 금전 나와요 자 여기는 금전이 안 나온다 자 이 가처분은 돈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가압류는 돈 달라 이거예요 돈 달라 돈 달라 돈 없다가 뻗힌 기니까 그게 재산을 찾아낸 거야 이거 딴 데 팔지 말고 일단 정지 이거 나누로 돈으로 바꿀 거야 이 가압류예요 그렇죠 자 지금은 가압류는 이것만 아시면 되고요 가처분 자 가처분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죠 처분 금지 가처분 어디 가서 신청해 법원 가서 자 그러면 신청 등교 촉탁 등교 네 법원 가서 신청했다니까 법원 가서 신청했다니까 법원 법원이 등기소예요 자 그러면 법원에서 등기소에 뭐 해준다 촉탁해준다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법원 가서 신청하면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다 그러잖아요 등기소 가서 신청하면 신청 등기고 법원 가서 신청하면 촉탁 등기지 알 수 있죠 자 가처분 가처분 결정을 법원에서 자 이거 임시지만 일단 얘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 라고 결정을 한 거예요 가처분 결정 인정해줄게 라고 하면 자 얘는 기분이 좋아 나빠 네 기분 좋지 그럼 가처분 결정서를 딱 들고 가처분 나왔다 등기소 가서 등기관 가처분 그럼 어떻게 돼 각화된다고 각화된다고 그럼 그렇게 올 게 아니라 어떻게 촉탁으로 들어야 돼 이건 촉탁으로 해야 되는 등기예요 이걸 내가 신청하면 각화 꼭 촉탁으로 길이 잡혀있어 이걸 내가 신청하러 들어가면 등기관 이건 아니다 그렇죠 그런데 어느 등기관이 깜빡한 거야 깜빡해가지고 오 그래 축하한다 그러면서 이 가처분 등기 해줘버렸어 무효 직권만 써요 등기할 사항이 아니야 반드시 뭘로 해야 된다 촉탁으로 해야 된다 촉탁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공동신청으로 바꿔도 되는 경우들도 있지만 꼭 촉탁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가장 대표적인 가압류 가처분 경매 이런 것들을 처분 제한이라고 그래요 처분 제한을 걸겠다 그럼 처분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원래는 처분할 수 있는 거니까 처분 제한을 거는 거예요 팔아버리면 안 되니까 팔 수 있는 거라서 할 수 있죠 팔 수 있는 거니까 못 팔게 걸어놓을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2번 해서 박명수가 뭘 걸었다 가처분을 걸었다 가처분 등기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잘 생각하세요 가처분 신청 어디 가서 해 법원 가서 가처분 등기는 촉탁 가처분 등기는 촉탁 누가 누구한테 법원이 등기소에 가처분 신청은 당사자가 법원 가서 알 수 있죠 가처분 걸어놓고 소송 가는 거예요 가처분 걸어놓고 소송 가서 만약에 짐은 얘가 짐은 졌으면 어떻게 돼요 졌으면 그냥 얘 걸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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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니까 2번 박명수 가처분 걸었는데요 3번 김구라가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김구라 어떻게 해? 김구라 어떻게 해? 김구라 어떻게 해? 얘 이겼어 박명수 이겼어 가처분 걸기 이겼어 얘 나 알고 들어왔어 모르고 들어왔어 다 알고 들어왔잖아요 말소 말소 무슨 말소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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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신청 말소 몇 번 얘기해 오늘만 세 번째 아까 쓰대? 뭐 쓰대 못 자고 못 자고? 뭐라고 쓴 거 거기다가 가처분 나오면 단독 신청 말소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 괜히 써봤자 의미도 없지 사실 가처분 걸고 이기면 얘는 어떻게 된다? 단독 신청 얘라 그러면 좀 그러잖아 얘 얘를 뭐라고 그럴까 자 가처분권자를 침해하는 침해 나를 침해하고 있는 애는 어떻게 해? 단독 신청 말소 단독 신청 말소 됐죠? 자 누가? 누가? 박명수가 그러지 말고 가처분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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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권리를 침해하는 애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 쟤 쫓아내 나 이겼어 라고 얘기하는 거지 쟤 내가 가처분이 이후에 들어오네요 나가 라고 해서 단독 신청 말소 됐죠? 단독 신청 그러고 나면 박명수는 내 거 내놔 라고 등기수에 또 단독 신청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또 요구합니다 그럼 박명수는 단독 신청 몇 개예요? 두 개야 두 개 두 개 단독 신청 집어넣죠? 동시에 동시에 집어넣어서 내 거 내놔 제 쪽에 그럼 등기관이 두 개 등기를 해줍니다 해주면서 해당 가처분 2번 가처분 필요 없어야겠죠? 그럼 요거 어떻게 해요? 요거 집어넣어서 요거 집어넣어서 요거 집어넣어서 요거 가처분만 집어넣어서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렇게 해서 가처분 절차 한번 본 겁니다 잡혀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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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가압류는 자 가압류는 뭐가 나온다? 돈 청구 금액이 나와요 돈 얼마 받을 거야 일단 정지 소송해서 요거 경매쳐가지고 돈을 바꿀 거야 이럴 때 하는 게 가압류입니다 알 수 있죠? 자 근데 가처분은 자 요 절차인데요 요거 우리 책 있는데 자 요거를 좀 풀어서 이렇게 했죠? 자 원래 누구 거? 유주혜석 거 자 누가 가처분을 걸었어요? 박명수가 2번 가처분을 걸었죠? 소유권 이전하지 마라 이거지 자 딴 데 팔지 마라 내가 가져갈 거다 근데도 제3자가 들어왔죠? 김구라가 3번 들어올 수 있단 말이죠?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을 때 제3자한테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일단 있단 말이에요 자 알고 들어와 뭘로 들어와? 다 알고 들어오는 거예요 소송이니까 다 뻔하지 등기부등본 보고 들었지 어떤 분이 그러지 진지하게 어떻게 하니 어떻게 알아 등기부등본 떼어봤겠지 등기부등본도 안 떼어보고 부동산 사고 그러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등기부등본 딱 떼었는데 가처분이 딱 있어 안심하고 사면 돼야 안 돼 안 되지 위험하단 말이에요 웬만하면 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왜 들어왔을까? 왜 들어왔을까? 이거 다 알고 혹시나? 뭐라고요? 혹시나 박명수가 소송 들어가서 질 수도 있잖아 짐은 어떻게 해요? 박명수 짐은 어떻게 될까? 그럼 가처분만 딱 말썬은 끝나잖아요 이거 가처분 말썬 촉탁 말썬 가처분 관련해서 전부 다 촉탁 촉탁 그래서 촉탁 말썬 할 건데 그런 거 절대 시험이 안 나와요 시험이 안 나오고 무조건 이겨야 얘기가 되거든 이기면 얘가 어떻게 돼? 단독 신청 말썬 입이 간질간질했어 직권 나오려고 단독 신청 말써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이 그렇게 착각을 잘하는 만큼 시험 출제한 자체 다 알고 있어 이거 직권으로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한 번씩 되는 거지 다행스러운 소식은요 이 가처분 관련된 거를 최근에 출제를 안 하고 있어 거의 출제를 안 하고 있어 한 5년 넘었어요 제 생각에는 제가 너무 강의를 잘 해놔가지고 이거 내봤자 다 맞출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린 때 한 번 내봤으면 좋겠어요 됐어요? 자 가처분의 반에서 가처분과 얘 권리를 침해하고 있죠? 어떻게? 단독 신청 말썬 누가 신청해? 박명수가 신청하는 거예요 나 이겼다 한결문 들고 가는 거예요 등기서 가가지고 야 나 이겼어 쟤 쫓아내 단독 신청 내 이름은 너 단독 신청 동시에 두 개 들어옵니다 동시에 두 개 들어옵니다 됐어요? 자 가처분 때문에 실효됐다 3번은 지워라 그죠? 그 다음에 내 소유권전이 내놔라 그죠? 그러면 두 개를 딱 해주면서 그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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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날 2번 가처분은 어떻게 해요? 직검 말씀해 주는 거예요 직검 말씀 자 직검 말씀하니까 접수일자가 없지 알아서 해 주는 거죠 그날에 졌지 이러고 있죠? 자 지금 노란 주황색으로 제가 같은 날 이렇게 표시해 드렸어요 놓칠까 봐 색깔도 딱 맞췄잖아요 세 개가 따다닥 들어오네요 따다닥 그래서요 자 단독 신청 단독 신청 직권 다시 여기 보세요 자 여기 가처분 권리자 박명수가 자 본게임 가서 이겼어 자기가 원하는 거를 단독 신청하는 거예요 나 소유권전이 해줘 말소해줘 설정해줘 자기가 소송에서 구했던 거를 단독 신청 집어넣으면서 자 내 권리를 어떻게 치매하는 치매한 등기 말소는 어떻게 단독 신청 말소합니다 단독 신청 몇 개 두 개를 어떻게 동시에 넣어요 동시 자 이렇게 묶어서 동시 신청이라고 썼던 기억이 있어요? 네 자 뭐를 좋아해요 모르죠 치매하는 등기를 말소합니다 여기다가 전부 X라고 쓴 기억이 없어요? 전부 말소 그러면 안 돼 치매하는 등기 말소예요 자 우리 교재 볼까요? 자 교재 보시면 자 요약집이에요 자 요약집 83페이지 맨 위에 83페이지 맨 위에 보이세요? 83페이지 자 맨 위에 있습니다 자 맨 위에 자 표 있죠? 표 본안 승소로 소유권 이전 말소 설정 등기를 단독 신청한 경우 자 그거 하고 밑에 단독 신청 요거 묶어가지고 동시 신청 썼어요? 동시 신청 썼고요 자 여기 치매하는에 밑줄 쳐 있어요? 제가 파란 글씨로 치매하는 해놨죠? 네 거기다가 전부 X라고 쓰죠 전부 전부 말소한다고 하면 안 돼요 전부 말소가 아니라 나를 치매하는 치매하는 등기를 단독 신청으로 말소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동시에 그 갖춰분 등기 말소도 직권으로 말소를 해주는 거죠 동시에 따다닥 한꺼번에 3개가 들어와요 2개는 신청해서 들어가는 거고 하나는 자동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3개가 따다닥 하루에 딱 한꺼번에 진행된다라는 거죠 자 83페이지입니다 83페이지 맨 위에 지금 표 봤죠? 83페이지 표 자 그 오른쪽에 기출연습 있어요? 여기 기출연습 1번 보시면 갑의 A부동산에 가처분 등기가 있으며 갑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가처분이 있어도 김그라가 샀잖아요 살 수 있단 말이죠 일단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아직 자 두 번째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처분 채무자로 의무자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자 이거는 이겼다는 소리예요 소유권자 등기를 신청 이걸 보고 아 이겼구나 그걸 딱 알아내야 돼 자 이겼으니까 신청하겠죠? 자 가처분 채권자는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전부의 말서를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왜 틀렸어요?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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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가 아니라 침해하는 침해하는 이게 틀렸죠? 그 밑에 가처분 채권자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후 등기를 말소하는 등기와는 그 가처분 등기도 밑줄 그 가처분 등기도 그 가처분 등기도 직권으로 같이 말소를 해주게 돼 있죠 그 가처분만은 직권말소다 됐죠? 네 번째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의 경우 금전 채권을 피버전 권리로 기록한다? 자 가처분의 채권을 기록한다? 금전 채권 기록한다? 아니죠 가합률일 때 금전 채권을 기록하는 겁니다 틀렸죠? 자 다시 한 장 앞으로 81페이지 맨 밑에 가보세요 자 81페이지 자 81페이지에 촉탁등기 예가 나와있죠? 촉탁등기 예 촉탁등기 기역하고 니은하고 묶어볼까요? 81페이지입니다 81 자 촉탁등기 예 기역 니은 묶었어요? 기역 니은 국가나 지자체가 등기 권리지 않은 경우 자 기역 보세요 81페이지 기역 자 81페이지 기역 보고 계세요 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기 권리지 않은 경우 자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밑줄 등기 의무자의 승낙을 받아 자 승낙을 받아 촉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니은 보세요 국가 또는 지자체가 등기 의무자인 경우 권리지의 청구에 따라 촉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하고 니은하고 묶어봐요 기역 니은 묶어놓고 자 공동신청 가능이라고 쓰세요 자 기역 니은은 공동신청도 가능합니다 자 촉탁이긴 하지만 공동신청도 가능하다 자 오른쪽으로 하셔서 81페이지 지금 계속 자 81페이지 오른쪽에 기출연습 하나 있어요? 기준수 공동신청해야 될 경우 권리자가 지자체인 경우에 의무자의 승낙이 없더라도 해당 등기를 촉탁한다 왜 틀렸어요? 승낙이 없더라도 이러면 안 되지 아무리 촉탁이라도 이건 너무한 거예요 촉탁은 봐주긴 하지만 승낙도 없이 할 수는 없다 말이죠 자 승낙을 받아 할 수 있다는 거 자 고비티 팁 있어요? 팁? 팁에 보시면 관공서가 권리관계 당사자로서 권리자나 의무자 당사자로서 등기를 촉탁한 경우와 그 다음에 공권력 행사에 주체로 촉탁한 경우 둘로 촉탁을 나눌 수가 있어요 자 1의 경우에는 공동신청에 따를 수도 있으나 방금 공동신청 가능하다는 거 두 개 있었죠? 자 그러나 2의 경우로는 촉탁으로 실행돼야 될 등기를 신청한 경우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여기 걸려요 여기 걸려서 어떡한다? 각한다 각한다 자 이렇게 해서 촉탁에 대해서 두 가지로 나눠드렸습니다 자 이런 뭐 팁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교재에 여기만 있는 겁니다 아무데나 써주는 게 아니에요 이거에 거짓말 같죠? 넘겨보세요 자 82페이지 자 82페이지 맨 위에 ㅂ 있어요 ㅂ? ㅂ에 뭐 있어요? 임차권 등기 명령 요거 무슨 등기다? 촉탁 등기다 그랬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동그라미 4번에 보시면 자 촉탁 등기의 특징이라고 돼 있죠? 특징 자 그 옆에 참고 있어요? 참고 보시면 자 관공서인 등기 의무자는 등기필정보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자 인감증명도 안 낸다 그 밑에 보시면 관공서인 권리자죠? 그럼 의무자는 인감증명을 내야 돼요 등기필정보 역시 안 냅니다 어쨌든 등기필정보는 촉탁이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옆에 보시면 촉탁 등기의 특징이 있습니다 촉탁 등기의 특징 촉탁으로 의하지 않고 일반 원칙에 따라 공동신청도 가능하다 이게 원칙이긴 하지만 단 관공서 또는 법원에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 밑줄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 자 보이죠?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 이렇게 멘트가 딱 정해져서 나옵니다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 이거는 꼭 촉탁으로 해야 되니까 이거 신청한 경우는 어떻게 돼? 각화되는 거죠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니요 이 사유에 걸려서 각화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가압류 가처분이에요 가압류 가처분은 촉탁으로 실행되어야 할 등기예요 이걸 신청하면 각화라고 그럼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가압류 등기를 등기소의 당사자가 신청하면 어떻게 한다? 각화한다 각화인데 각화 사유 중에서도 되게 센 거죠? 이유잖아요 센 거잖아요 그런데 깜빡 실행했으면 어떻게 해? 무효 직권말소까지 가는 거예요 되게 심각한 거란 말이죠 그다음에 우편 촉탁이 가능합니다 우편 촉탁 가능해요 촉탁은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촉탁은 봐줘 안 봐줘? 봐줘 많이 봐줘 왜? 관공서니까 우리가 우편으로 보내면 어떻게 돼? 각화 각화 옆에다가 쓰세요 우편 신청 X라고 쓰세요 우편 신청은 안 돼요 우편 촉탁이니까 해주는 거예요 우편 신청은 안 됩니다 각화입니다 우편 촉탁은 가능하다 촉탁은 출석 의무를 면제시켜주는 거예요 안 와도 해주겠다 그다음에 거민을 받을 필요가 없고 등기필정부에 제출할 필요가 없어요 그다음 관공서가 의무자라면 지는 인감도 안 된단 말이에요 관공서가 권리자면 상대방은 인감을 내는 거예요 그거를 구별해서 써는 겁니다 그다음에 리을 여기에 나왔는데요 관공서가 등기 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등기기록과 대장의 부동산의 표시 네모 부동산의 표시 네모 리을의 부동산 표시 네모 쳤죠? 부동산의 표시는요 등기기록의 표제부에도 나오고 대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두 개가 안 맞으면 어떻게 해? 등기부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랑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서로 안 맞으면 각화 사유는 거예요 각화 이거 서류가 안 맞네? 각화 각화 우리 각화 사유가 29자에 총 몇 개 있죠? 11개 11개 중에 맨 마지막 게 뭐예요? 11호 11호 각화 사유 11호가 신청정보나 등기기록에 부동산 표시가 써있어야 되는데 이게 대장이랑 안 맞는다 그럼 어떡한다? 각화한다 자 뭐가 안 맞아요? 부동산 표시 표시는 표 지적 표시는 표지죠 그러니까 지적이 맞는 거니까 등기에 써있는 게 틀린 거다 어떻게 해? 고치고 와라 그렇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안 맞으면 어떡한다? 각화한다 이거는 신청할 때만 적용되기 때문에 촉탁할 때는 이 규정을 봐줍니다 촉탁할 때는 이거 좀 안 맞아도 뭐 알아서 하시겠지 이걸 넘겨줘 됐어요? 촉탁일 때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으니까 이게 부합하지 않더라도 어떻게 하시나? 수리한다 등기 처리해주게 돼 있습니다 이거를 촉탁일 때도 각화한다 하면 틀린 지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출제가 됐어요 이 재정에 나온 겁니다 다음 위음 보세요 촉탁에 의한 등기 완료 후 등기필정보는 작성하지 아니한다 대신에 관공서한테 완료통지는 해줍니다 완료통지 등기필정보 안 나오니까 자 그러나 권리자를 위하여 촉탁했대 이럴 땐 만들어줘야 돼요 위하여가 나오면 권리자가 따로 있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만들어줘야 된다 위하여 그래서 촉탁에 대해서 여기까지 봤고요 자 그럼 바로 옆에 보시면 자 바로 옆에 보시면 기출연습 있어요? 기출연습 자 기출연습 1번에 보시면 기출연습 1번에 보시면 기출연습 1번에 보시면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 전익이 어떻게? 촉탁 경매 촉탁이라고 그랬죠? 소유권 전익이 촉탁 등기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으면 수리해요? 각하해요? 수리한다고 했지 수리할 수 없다 틀렸단 말이에요 이게 나왔어요 자 그 밑에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등기필정보에 의해서 촉탁할 때 의무자의 권리관한 등기필정보를 낼 필요가 없다 그렇죠? 촉탁이면 등기필정보를 낼 필요 없다 자 세 번째 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주체 밑줄 부동산 거래 주체로서 일방당사자로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공동신청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왔죠? 자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요 자 오늘 기출문제집 잠깐 볼게요 기출문제집 자 기출문제 90페이지 볼 겁니다 자 90페이지 자 그 얇은 책 말고 해설 붙은 거 보세요 해설 붙은 거 해설 붙은 거 보시고 제가 그랬죠? 기출문제는 푸는 게 아니라 외우는 거라고 했잖아요 이건 풀샘 거 하지 마시고 문제에 나온 거를 외우세요 뭐가 답이고 어디 위치에 답이 있고 왜 답이고 이거 해설보고 외우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때쯤 뒤에 얇은 문제만 있는 책 있잖아요 저녁때 주무시기 전에 한번 딱 보는 거죠? 잠 잘 오겠죠? 그래서 답 외우고 그리고 문제만 풀어도 이게 못 맞춰 또 그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가 나쁜 게 아니라 원래 그런 겁니다 하루 종일 또 일과 지나고 또 따로 공부하고 그러니까 이 점은 정상이에요 그럼 다시 보고 다음날 또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번 해가지고 완전히 외워야 돼 그래서 기출문제를 지금 여기 있는 거 사실 기출문제 다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뺐어 빼고 그나마 추이고 추인 건데 자 이거 외우고 나서 이걸 가지고 응용해서 문제 또 내겠죠? 그때부터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푸는 게 아니에요 기출문제는 무조건 다 암기다 라고 보셔야 돼요 답은 그냥 찍어도 돼 찍어도 돼 그렇죠? 어떤 분이 답만 외우면 어떡하냐 제발 좀 답만 외워 제발 내 부탁인데 답만 외우도 돼요 제가 허락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부터 다 시작해요 그거 외우고 그 다음에 왜 이게 답인지 연구해 보고 또 깨끗하게 문제만 있는 거 풀면서 답을 찾아낼 수 있는 정도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가 나왔었다 완전히 외우고 있어야 이걸 응용해서 나왔을 때 아 그 문제를 이렇게 만들었구나 라고 해서 생각이 기준이 생기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생각이 기준이 없으면 암기가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딱 서야지 암기가 되는 거니까 기출문제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지금 90페이지 해설 부분 보고 있죠 메뉴에 1번 보세요 1번 관공서가 경매로 인하여 소유권 전의기를 촉탁하는 경우 등기기록과 대장의 부동산 표시가 부합하지 않은 때 수리할 수 없다요? 수리한다죠 수리한다 틀렸고요 두 번째 관공서가 등기를 촉탁할 때 우편 촉탁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그랬죠 3번 등기의무자인 관공서가 권리자 청구에 의해서 소속할 때 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죠 등기필 정보 안 내도 된다 촉탁이니까 4번 권리자인 관공서가 부동산 거래 주체로서 촉탁할 수 있는 경우라도 의무자 공동신청을 할 수도 있다 그랬죠 촉탁 신청 여기는 거래 주체로서 그랬기 때문에 촉탁이 신청으로 될 수도 있단 말이죠 5번 촉탁에 따른 등기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묶어놓으세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묶어놓으세요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 빼고 읽어보는 거예요 빼고 촉탁에 따른 등기 절차는 신청에 따른 등기의 규정을 준용한다 신청이나 촉탁이나 비슷하다는 말이지 대신에 촉탁은 많이 봐주는 게 있었죠 봐주려면 그냥 봐주게 해서 근거가 있겠어 근거가 있겠지 그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거예요 규정이 있으니까 이건 봐줘라 이거 우편으로 해도 된다 근거가 있잖아 그런 거 빼고는 그런 거 없으면 그냥 신청이랑 똑같다는 말이에요 신청, 촉탁 누가 한다면 다른 거죠 신청은 누가예요 당사자가 촉탁은 관공서가 둘 다 어디 가서 등기서 가서 똑같단 말이에요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똑같다 대신에 관공서니까 몇 개 특별히 봐준다 그거 빼고는 똑같다 이런 뜻이에요 2번 문제 내라고 보시죠 2번에 1번에 보시면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가 된 후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해요 밑줄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해요 가처분 채무자를 등기의무자로 해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밑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이거 공동신청 단독신청 단독신청 왜? 승소했어요 승소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이걸 보고 아 이겼구나 알아야 돼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아 이겼구나 가처분권자가 신청한다면 이긴 거예요 자 그러면 가처분 채권자는 그 가처분 등기 후에 맞춰진 등기 전부의 말소를 단독신청할 수 있다? 아니죠 침해하는 침해하는 나를 침해하는 말소를 단독신청하는 겁니다 자 두번째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 후 등기를 말소 신청할 때 자 가처분에 의한 시료 자 앞에 보세요 앞에 보세요 자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가처분에 의한 시료라고 써 있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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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구라 지울 때 3번 지워라 이거지 요거 왜 지우냐 가처분 때문에 죽었다 이거요 요거를 원인란에다가 쓰게 돼 있다 알 수 있죠? 자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읽어볼게요 자 가처분 채권자가 가처분 등기 후에 등기를 신청할 때는 자 가처분에 의한 시료라고 어디다 써요? 등기 원인 등기 원인에다가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됐죠? 자 3번 가처분 채권자 말소 신청에 따라 가처분 등기 후 등기를 말소한 등기간은 그 가처분 등기도 밑줄 그 가처분 등기도 자 그 가처분 등기는 어떻게 한다? 직권 말소하죠 자 그 가처분 요거 6번이죠? 2번 가처분 말소 요거 직권 말소란 말이죠 요거 가처분은 이제 필요 없어졌다라는 거죠 목적 달성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5번은 별 의미가 없는데 자 4번 읽어보죠 등기 원인을 경제하는 등기는 단독 신청에 의한 경우는 단독으로 공동 신청이면 공동으로 뭐 뻔한 소리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처분으로 인한 상속 부동산 압류 등기를 촉탁할 때 자 처분 자 상속 부동산의 압류를 촉탁할 때 자 생각해 보세요 상속 상속 상속이 됐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지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전에 압류가 잡힌 거예요 알 수 있죠? 네 그러면 상속인 허락 받겠어요 그냥 뺏어가겠어요 여기서 가는 거지 어차피 잡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뭐 상속인 허락 받는다 이거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그래서 상속인 승낙 같은 거 상관없고 이미 다 잡혀있는 거단 말이에요 승낙이 읍두라도 알아서 한다 이 소리죠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1번에서 전부 때문에 틀린 거고요 자 옆에 91페이지에 3번 문제 있습니다 91페이지 3번 문제 자 이 문제도 되게 되게 오래됐어요 되게 오래돼서 저 같은 경우 보통 잘 안 집어넣는데 이 책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자 참고로 뭐 요약집이나 기본서에 요약집이나 기본서에 오탈자 있으면 저한테 신고하시면 자 하나당 만원씩 제가 쳐드립니다 최근엔 전혀 신고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한 3건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 수정해놨더니 이제 전혀 신고가 없습니다 근데 요 지금 기출문제 요건 제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책임이 안 집니다 요거는 암만 5탈자 찾아보셔도 제가 만원 안 드리니까 혹시 몰라요 그래도 5천원 정도 드릴지 모르시니까 한번 찾아보시고요 하여튼 저 같으면 요 문제를 안 내는데 자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좀 오래된 문제인데요 자 가업류 가처분에서 오른 것은 그랬죠 자 1번 보시면 소유권에 대한 가업류 자 소유권에 대한 가처분 자 소유권 이전 전부 다 주등기입니다 다시 소유권 이전은 주등기죠 소유권 이전을 못하게 하는 가업류 가처분도 주등기인 거예요 소유권 자 소유권에 대한 가업류 가처분은 주등기 있다 그럼 뒤집어봐요 소유권이 아닌 권리들을 이전하면 부기등기죠 소유권이 아닌 저당권을 이전한다 부기등기 전세권 이전한다 부기등기 그거 이전 못하게 가업류 가처분 잡는 것도 부기등기예요 그렇죠 소유권에 대한 이전 처분 제한은 주등기 소유권 외 권리에 대한 이전 처분 제한은 부기등기 이렇게 돼요 그렇죠 지금 소유권에 대한 가업류니까 주등기로 처리가 됩니다 영 찜찜하네 요약집 잠깐 볼게요 요약집 어디로 가시나 하면 자 어디로 가시나 하면 요약집 144 자 요약집 144 자 요약집 144 페이지 자 맨 위에 가보시면 4번 있어요 요약집 144 페이지 맨 위에 4번에 보시면 소유권 이전 처분 제한은 주등기 소유권 이외 권리 이전 처분 제한은 주등기 부기등기 이렇게 써져 있죠 144 페이지 요약집이에요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뭐 아시겠지만 제 요약집은 정말 객관식에 정말 최적화되어 있는 정말 없는 게 없어요 없는 게 없어요 다 넣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요약집 이것만 잘 정리하시면 좋겠는데 사실 요약집 혼자 다 정리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수업 교재지 혼자 보라는 책이 아닙니다 수업 들어가면서 반복해가면서 보다 보면 내가 궁금했던 게 딱딱 들어가 있습니다 나중에 보시면 정말 절묘한 위치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 이걸 여기다 써놨구나라는 걸 정말 깜짝 놀라는 걸 느끼는 순간 이제 공부가 된 거예요 이제 그 전까지는 아우 이렇게 정신없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신없는 이유는요 우리 시험이 객관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객관식은 원래 정신이 없어요 차곡차곡 들어가지 않습니다 주관식이나 논문형 시험은 차곡차곡 정리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내 논문형으로 써야 되니까 답안지를 내가 딱 목차에 맞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는데 이거 완전 객관식이에요 객관식 문제는 출제에 순서가 없어요 지문도 순서가 없어요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폭발적으로 기억이 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최적화를 해놓은 거기 때문에 처음 공부가 안 되는 분들은 요약집이 좀 번잡스러워 보일 수도 있는데요 어느 정도 이제 공부가 되고 나서 눈에 보이기 시작하면 정말 최적화된 위치가 있을 거예요 이 위치에다가 이걸 써놨구나라는 걸 정말 깜짝 놀라게 되는 순간이 올 겁니다 믿거나 말거나 다시 문제집으로 돌아오세요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주등기, 부기등기, 주등기, 주등기 그랬죠 3번에 2번 보시면 처분금지, 가처분이 되어 있는 경우 가처분이 있으면 팔 수 있어 없어요 팔 수 있다 그랬죠 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도 할 수가 있다 3번에 3번 가압류 등기나 가압류 등기 말소는 전부 다 촉탁으로 이루어집니다 촉탁인데 이걸 신청으로 한다 그러면 틀렸죠 이거 촉탁으로 처리됩니다 가압류 가처분 등기나 그 가압류 가처분 말소는 원칙적으로 촉탁으로 하는 거예요 칠판 보세요 칠판 보세요 근데 여기 여기 이 가처분 말소는 어떻게 해요? 직권말소지 그러니까 특이한 거야 원래 가처분 말소는 뭘로 하는 건데? 촉탁으로 하는 건데 촉탁으로 하는 건데 이겼잖아요 이겼으니까 이거는 우리가 서비스해 드릴게 라고 해서 직권말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자꾸 왕조하는 거예요 단독신청, 단독신청, 직권말소 이렇게 해서 세 개 따다닥 들어가는 거죠 이거 직권말소 하는 이유가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고 가처분 말소가겠다고 하면 당연히 촉탁 말소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럼 계속해서 3번에 4번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등기의 경우 금전 채권 써야 했어요 안 써요 금전 채권 어디다 써? 가합류에 쓰나 했죠 가처분은 금전 채권을 안 쓰죠 얼마인지 안 쓰죠 그 다음에 5번 공유 지분 밑줄 부동산에 공유 지분 공유 지분은 처분할 수가 있어 공유는 지분을 등기할 수가 있어요 공유 지분, 내 지분 2분지 등기할 수가 있단 말이죠 지분 이전 등기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전을 막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전이 되니까 다만 합류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부에 안 나온다 그랬지 합류 지분은 등기부에 안 나오니까 지분 이전 등기를 못해요 합류 지분 이전 등기라는 게 없으니까 거기에 대한 가합류 가처분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합류 지분에 대한 가합류가 가능하다 그러면 틀려요 공유 지분은 이전이 되니까 가합류도 가능한 거예요 됐죠? 그래서 5번 그 밑에다가 합류 지분에 대한 가합류는 할 수 없다라고 쓰세요 합류 지분에 대한 가합류는 할 수 없다 합류 지분에 대한 가합류는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나 써놓으세요 합류는 지분이 있다 없다? 있는데 등기부에 안 나오기 때문에 이전 등기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가합류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공유 지분은 이전이 되니까 거기에 대한 가합류 가처분도 필요합니다 됐어요 넘겨보시면 92페이지에 4번 문제에 나와 있죠 92페이지에 메뉴에 4번 있습니다 을 소유 건물에 대해서 소유권 전 총권보제를 위한 갑의 가처분 밑줄 갑의 가처분 갑의 가처분이 언제 들어왔어요? 2013년 2월 1일 날 등기 밑줄 2월 1일 날 등기 2월 1일 등기예요 갑의 가처분을 걸어놨단 말이죠 이 건물 누구꺼? 을 을 소유 건물이죠 을 소유 건물이고 가처분을 누가 잡았다? 갑의 잡았다 며칠날? 2월 1일 날 갑의 을을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밑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밑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지 이긴 거지 이제 단독 신청하는 거죠? 이겼어요 신청하는 경우 그 건물에 있었던 다음 제3자 명의 등기 중 단독으로 등기 시 말서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그랬어요 1번 보세요 1월 7일 등기된 갑류 보이세요? 1월 7일 등기된 갑류하고요 2월 1일 가처분하고 누가 더 세? 1월 7일이 더 세지 그럼 이 갑류를 말서시킬 수가 없어 그럼 거기에 딸린 6월 7일 강제 경매도 못 건드린 거예요 아시죠? 앞에 1월 7일에 등기된 갑류로 연결된 거잖아요 이거 아예 못 건드는 거예요 자 두 번째도 보세요 1월 8일 등기된 가등기단 못건 자 이게 더 센 거잖아요 가처분이 2월 1일이니까 1월 8일 날 가등기는 못 건드려 그럼 거기에 걸린 경매도 못 건드려 됐죠?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자 걸렸어 4월 1일에 때 4월 2일에 그럼 이건 지워버릴 수가 있을 줄 알았더니 뒤에 뭐라고 되세요? 대항할 수 있는 대항할 수 있는 이 말은 대항력을 이 가처분보다 먼저 갖추고 있었다는 거지 그렇다면 이것도 건들 수가 없는 거죠 한 2년 전쯤에 전입신고 했겠지 뭐 이거는 대항력이 이미 갖춰진 거니까 건들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4번 보세요 1월 9일 체결된 밑줄자 매매계약이 1월 9일 날 체결됐으면 내 거 된 거예요? 아직은 아니죠 아직 매매계약 체결로만은 소유권이 물건 변동이 안 되잖아요 등기 언제 들어왔어요? 8월 얜 잘못 들어왔지 8월 8월 1일 날 등기 칠 때 2월 1일 가처분 봤을까 못 봤을까? 봤어야 돼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매매계약을 써준 중개사라면 심각한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정말 심각한 상황이야 1월 9일 날 매매계약 체결할 때 가처분이 있었어? 없었어? 네? 1월 9일 날 매매계약 체결할 때 가처분이 없었지 가처분 언제 들어온 거예요? 뭘 8월이야? 2월 1일 날 들어왔잖아 2월 1일 날 이게 되게 무서운 상황이란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매매계약 썼을 때 등기 부등본 뛰어놓은 것만 믿으면 안 된다고 9월 1일 날 등기 칠 때 그때도 뛰어봐야 돼요 직전에 뛰어봐야 돼요 직전에 그 앞에 뭐가 있는지 진짜 무서운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소유권자 얘기는 나중에 말소 말소 무슨 말소 단독 신청 말소 되지 가처분권자가 지우라고 보면 쫓겨나는 거예요 무시무시합니다 이거 진짜 그래서 항상 등기 부등본은 자주 뛰어봐야 돼 자주 뛰어봐야 돼 계약서 쓸 때도 뛰어봐야 되고 등기 치기 전에 직전에도 뛰어봐야 되고 만약에 등기 치기 직전에 소유권자한테 딱 넘겨주기 직전에 딱 쳤는데 등기 부등본 딱 떴는데 거기 이렇게 나오는 거지 지금 접수돼서 진행되는 게 있다 무서운 거예요 진짜 뭐가 들어와 있는지 몰라 지금 그렇죠? 그럴 때는 원칙적으로 발급을 안 해주게 했어요 접수 진행 중인 게 있다 그러면 그러면 그 사이에 후순위 저당권인 줄 알았더니 선수위 저당권에 턱 튀어나고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마지막까지 등기 부등본 확인하셔야 됩니다 제가 중요한 걸 알게 드렸어요 지금 5번 보세요 5번 1월 9일날 등기된 교전환권 2월 1일보다 먼저인 거죠? 이것도 못 건드려요 거기 걸 딸린 이미 경매 등기도 못 건드는 겁니다 못 건들고 지금 4번만 죽었죠 4번 4번 소유권 등기는 단독 신청 발수가 가능합니다 됐어요 이제 5번으로 또 가볼까요? 5번 보세요 5번 문제 값 소유 A 토지 여기까지 값 소유 A 토지죠 A라는 토지는 누구 거? 값 거 값이 A 토지에 대해서 의리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들어왔어요 의리 저당권지 아죠? 병에 소유권 이전 정권 보전 위한 가처분이 들어왔어요 의리 근저당권에다 1이라고 쓰시고요 의리 근저당권 1 병에 소유권 이전 정권 보전 위한 가처분이 여기다 2라고 쓰시고요 2 그다음에 정의 감유 보이시죠? 거기다 3이라고 쓰시고 3 의리 근저당권에 기한 이미 경매 계시 결정 등기 거기다 4라고 쓰세요 4 썼어요? 여기서 1하고 4하고 연결된 거 아시겠어요? 1하고 4하고 연결돼야 돼요 다시 원래 누구 거죠? 값 값에 A 토지가 있는데 1순위 저당권이 걸린 거죠? 우리의 주인공 가처분권자는 2번 가처분인 거예요 두 번째 가처분 세 번째 누가 있어요? 감유가 있고 우리의 희생자 감유권자 얘는 죽는 거예요 이제 그다음에 4번에는 경매는 경매인데 1번으로부터 연결된 거죠? 연결된 거 그럼 얘는 지울 수가 없는 거지 뭐 느낌 딱 왔어요 지금? 순차로 돼 있다 순차 그래서 제가 1, 2, 3, 4 써 붙여드린 거예요 순차로 A 토지에서 병이 병이 우리 주인공 병이 가처분권자예요 얘가 박명수야 갑을 의무자로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밑줄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 이걸 보고 이겼을까 졌을까 이겼다 승소했다 여기서 알려주는 거예요 승소란 말을 써주지 않아도 이겼구나를 알아야 돼요 가처분 걸고 이겼구나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정의 가압류 등기는 직권말소예요? 단독신청말소예요? 단독신청말소예요 직권말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단독신청말소 2번 정의 가압류 등기는 병이 단독신청으로 말소를 신청할 수가 있는 거죠 1번하고 2번하고 세트인 거예요 2번이 맞고 1번이 틀린 거지 그렇죠? 이건 직권말소가 아니라 단독신청말소 3번 병에 가처분 등기말소는 어떻게 해요? 이건 직권말소지 그 가처분은 직권말소 얘는 이제 필요 없어졌잖아요 이겼으니까 알아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를 해줍니다 그 가처분이니까 4번 병에 가처분 등기는 촉탕말소가 아니라 직권말소를 했잖아요 직권말소 3번 4번 다 틀린 거죠 5번 보세요 병은 의뢰 근저당권 의뢰 근저당권은 1번이었는데 거기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 이건 4번이었죠? 그런데 이 4번이라도 얘는 1번으로 연결된 거라서 말소할 수가 없다 말소할 수 없다 아예 말소가 안 되는 거죠 다 틀렸고 지금 2번만 걸려있습니다 가처분 걸고 승소했으면 가처분 권리를 침해하는 애들은 어떻게 한다? 무슨 말소? 단독신청말소 가등기 얘기한 본등기였어 가등기 본등기인데 침해하는 애들은 직권말소지 침해가 두 번 나와요 가처분권자를 침해하냐 가등기권자를 침해하냐 두 개 달라요 가처분을 침해하면 단독신청 가등기를 침해하면 직권말소 두 개 다르단 말이에요 됐죠? 그 다음에 토지를 수용했다 단독신청이죠? 토지 수용 단독신청 보상금증을 내놔 뺏으면 등기관이 깨끗하게 닦아주죠? 그때 무슨 말소? 직권말소 그렇게 구별하셔야 돼요 가등기 본등기 하면 직권말소 수용되면 직권말소 가처분에서 승소하면 단독신청 말소 고수였다 걸린단 말이에요 가처분 얘기했습니다 좀 쉬었다 갈게요 고수예요 감사합니다 고수Quイ 세uted 후 서ily 고수